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찰리 멍거가 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회자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 50% 정도 주가 급락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지 않느냐 뭐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찰리 멍거 뭐 아주 덤덤하게 얘기하죠 투자를 하면서 50% 하락 정도는 한 번씩 맞게 돼 있다라고 하죠 상황이 이 잘 진행이 되다가도 어떤 이 좋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 지면은 50% 정도 하락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종종 잇따라 근데 그 50% 하락 정도를 내가 견뎌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과연 투자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식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한 사람들 에 에 그런 심리 그런 행동을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 지겠죠 자 요런 이 상황 이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주가가 엄청난 하락이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hb 주주만 그러냐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 그리고 코인 투자자들 그리고 아파트 투자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인상이 되면서 이 자산시장이 아주 크게 쪼그라들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경제가 한번씩 이런식으로 또 거품이 많이 끼면은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어느정도 꺼지고 나면 다시 경제 호황으로 오쳐버리면서 거품이 또 다시 끼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은 상당히 낮게 주가가 내려와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b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감을 잡으실 텐데 인내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hb는 정말로 인내심이 필요하고 누가 누가 잘 참느냐 누가 냉정하게 바라보느냐 그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hb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성공을 이뤄낸 상태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미 이뤄낸 상태인데 hb는 진짜 사기 같은 느낌 뭐 네이버 게시판 이런거 보면은 뭐 사기네 어쩌네 뭐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진짜 사기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런 얘기를 그렇게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 라는 겁니다 왜 왜 할까 왜 심리를 좀 흔들어 보겠다 이거겠죠 그리고 정말로 폭락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정말로 크게 폭락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이 딱 들 때 매수를 하면은 거의 승률이 100%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인내심만 잘 가지게 되면은 hb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되돌리는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은 상승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아주 엄청난 에너지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죠 아주 큰 건이 성공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fd 승인천 들어가고 시간만 죽이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iti-1000에 대한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ti-1000에 대한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iti-1000에 대한 결과가 이제 11월 11일 밤에 나올 거니까 이제 주말쯤 되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게 될 겁니다 헐 박사 인터뷰를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기대가 되죠 아주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부의 기대감을 가지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주가를 정말로 많이 끌어 내려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게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정도 남았죠 6일 6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금 6일 남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신주인수권 거래가 되는 주간이죠 지금까지 재료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던 엄청난 일을 해낸 부분들이 한 번에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반영이 되죠 하이라이트 선전이 된 부분 세계 최장 OS에 그리고 인편지도 FDA 승인을 받았는데 유의성 확보도 못한 약물 따위가 승인을 받았는데 유의성 확보에다가 세계 최장 OS를 손에 쥔 그런 약물이 승인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이터의 천에 대한 OS가 엄청나게 길게 나오겠죠 하이 박사 인터뷰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할 정도니까 OS가 상당히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주가 왜 이렇게 내려와 있어 이렇게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가 거래가 되는 16일부터죠 거래가 되는 이 구간 이 기간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엄청난 대성공을 이뤄낸 상황인데 여기서 이 신주인수권을 확보해서 주식을 싸게 많은 물량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또 외국계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매수해서 들어오죠 만원짜리니까 만약에 뭐 4만 7백원이다 그러면 만원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 상황이면은 만원이고 이제 돈은 많으니까 세력들이 돈은 많으니까 얘를 갖다가 아주 올렸다 내렸다 엄청난 롤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본주가 크게 또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셋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최대한 주가를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 그때 아주 올려서 격차를 그러니까 차이를 변동폭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를 더 내려준다 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쓸어 담아 놓으면 되는 상황이다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남은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내려주면은 아주 뭐 담아놓으면 담아놓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아주 뭐 엄청난 이 에너지를 맛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HLB 미증시 분위기가 아주 박살이 났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죠 미증시 분위기가 박살이 났지만 HLB는 오르고 있죠 지금 250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주면 땡큐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서 더 내려주면 땡큐입니다 근데 쉽게 밑으로 내리지 못할 거다 라고 했죠 쉽게 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0원 올라서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좀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더 내려준다 그러면 사모아놓고 일주일 정도 기다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에너지가 발산이 되게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쉽게 안 내려주죠 지금 더 내려봐 더 내려봐 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내려봐 라고 해도 더 못내리죠 더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버티죠 하반경직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고 나면 다음 주 후반 정도 부터에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보호할 가능성이 없다 당장 다음 주부터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상황인데 쌍바닥이 마무리가 되면 당장 다음 주부터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일어날 가능성 아주 높은 상황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